프로농구 안양 전 관장이 클럽 대항전인 동아시아 슈퍼리그에서 일본의 지바 제츠에 33점 차로 대패했습니다. 지난 대회 우승팀인 전 관장은 안양 체육관에서 열린 조별리그 A조 3번째 경기에서 지바에 69대 102로 졌습니다. 2연승을 달리던 전 관장은 이번 첫 패배로 2승 1패 2위에 자리했고, 지난 시즌 일본 B리그 준우승팀인 지바는 4연승을 거두면서 조선두를 달렸습니다.